안녕하세요 독다준입니다 이번에 거의 한 달만에 캠핑을 또 가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비올 확률이 40%였는데 가면서도 참 날씨가 다채롭게 바뀌었습니다 참새 방앗간에 또 들러서 도넛을 일단 하나씩 때려주고요 든든하게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포트 엘리엇의 바닷가가 바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빅포 홀리데이 파크를 예약했습니다 역시 텐트 사이트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맑았어요 저희가 텐트를 큰 걸로 바꾸고 오늘 첫 게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참 두근두근댑니다 집에서 한번 연습도 해봤어요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이날을 위해 커플로 트레킹화도 같이 구매했어요 너무 무겁고 커서 좀 깽깽 되긴 했지만 연습을 해본 덕분에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이중으로 천을 더 떼고 텐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0인용 텐트인데요 와우 저희 실랑리 일어서도 천장이 머리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다 LED로 라이트까지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식탁이랑 테이블을 중간에다 놓고 양 옆으로 방이 두 개 있어서 총 10인이 잘 수도 있는 텐트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정가는 자그마치 1500불이에요 지금 호주온 환율로 계산하면 13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근데 그 가격 중은 절대로 못 사죠 겨울이라 방값 세일해서 700불에 샀습니다 그것도 꽤 비싼 가격이라 많이 고민하다가 신랑이 질렀어요 네 헐리데이 파크는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가족 단위로 많이 왔네요 생일 파티도 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산책로와 바다로 연결되는 게 있었고 꼭 이 캠핑장에 머물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역시나 낚시를 해볼까 하고 이쪽으로 잡았는데 오늘 바람과 파도가 상당히 세서 또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 호주의 겨울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꽃도 피고 봄이 오고 있네요 저녁을 삼겹살로 일찍 구워 먹는 바람에 밤이 길 것 같아서 또 야식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를 좀 시켜보고요 또 후다닥 마트가 문 닫기 전에 장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안주가 부담 없는 안주가 뭔가 생각하다가 제가 닭똥집을 한번 해봤는데 냄새를 확실히 잡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뻐도 잤고요 다음날 아침 여섯시 반에 눈을 떴는데 기가 막히게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모에 홀린 듯이 해가 올라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출은 언제 봐도 멍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캠핑은 등도 베기고 뭔가 몸은 되게 피곤한데 뭔가 상쾌해요 자연이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캠핑의 묘미가 아닐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접습니다 비가 왔어서 텐트가 좀 젖었어요 귀엽죠? 엽사 그리고 오지 친구가 추천해준 근처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를 모닝커피를 한 잔씩 때리고 올라갑니다 직접 루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았어요 무슨 공장단지 안에 있어서 입구를 찾기도 어려웠는데 와 소문난 맛집이더라고요 아 저희는 또 이렇게 10인용 텐트를 빵빵하게 가지고 낚시가 될 만한 데를 찾아서 또 열심히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빠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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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